자 여기는 하우에버가 아니라 와레벌 시킹이 아니라 시크 칩이 아니라 치플리 말 캐시 아니라 멀케팅 이스가 아니라 대열 요 페일러는 조금 있다 보구요 비긴 에다 s 붙여주고 역시나 풋에다가 s 자 이 먼저 이 페일러 부터 보면은 페일러 투 부정사 사용하는 거야 페일러 투 부정사 사용해서 아 여러분들 참 거는 여기도 문 이게 어 ing 로 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동사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모모 하지 못함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모모 하는 거세에 실패가 아니라 모모 하지 못함 음 자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페일러가 얘가 주어가 되죠 주어 어 그래서 여기서 투 부정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 여기까지 가 되고 여기는 동사 주어인데 이게 단순이 까 s 가 붙여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선행사가 데스 파이러 악순환 이게 선행사가 되는데 단수 이기 때문에 풋에다가 s 를 붙여 줘야 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조금 그 대열에 지칭 대상이 긴데 쭉 건너뛰어서 이거에요 사업체들은 그들의 상품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말 캣 이렇게 들어가면 투 프로듀스 연결되는데 이거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시킹에 연결되는 거야 그가 바이 서부터 시작해서 펄쳐 씽 임플로 잉 시킹 엔드 말 캐 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펄쳐 씽 서부터 봐야 되는데 펄쳐 씽이 여기서 삼형식 동사 동사 에요 어 그러면서 얘가 이제 목적어 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아니야 이게 5형 식이어야지 목적격 보호지 그러니까 요거는 싸게 구매하다 요기가 돼서 동사 수식 부사 그러니까 뭘 꾸미는지는 이제 보통 넣어 보면 돼 싸게 재료야 싸게 구매하다 야 뭐가 더 어울리겠어요 싸게 구매하다가 더 가깝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연결해 봐서 뭐랑 더 근처에 있는지 그걸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 푸절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윌 이라는 조동사가 보이잖아 그지 이 조동사랑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그들이 이성적 이라면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와레버 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면서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왓이 와야 돼 하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 하우에버 하울 얼마나 어렵던지 가네 와레버 컴하더티 무슨 상품이 그들의 이득을 최대화 하든지 가네 이렇게 명사 수식은 왓 그 다음 주에 이 기록은 왓아를 하우는 게 나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입장은 게 나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입장은 게 나이가 됐습니다